안녕하세요. 쥐타짠 교수입니다. 지금 시각이 여러분들 토요일 7시 34분입니다. 네이버 시계가 가장 정확하죠. 사실 여러분들 너무 많은 걱정과 불안으로 지금 이제 연휴를 보내시고 있으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 힘드실 거 알고요. 분명히 해법은 존재네요. 미리부터 좀 말씀드릴 텐데 전개상을 어떻게 갈지에 대한 부분 자 일단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 없었느냐를 한번 슬쩍 한번 볼게요. 항상 이제 받아들이는 절차가 필요할 텐데 2019년도에도 사실 이런 논란은 분명히 존재를 했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급락 사건이 일어났었고요. 실제로 F대 임상에 대한 부분이 안 좋게 나오면서 주가의 급락을 이끌었던 적은 있었다.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HLB 생명과 유상증자 그렇죠? 유상증자 했죠. 1500억 이게 불발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분명히 HLB 생명과학에 대한 주가 상승을 이끌어야 될 텐데 HLB나 HLB 생명과학이나 동일성을 가지고 움직였다 이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포인트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현실적인 대안을 좀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제 운용사 20년 동안 있었습니다만 자 똑같은 흐름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이제 나온 사실이 있는데 HLB를 다룰 때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지금 한가 잔량이라는 부분을 슬쩍 볼게요. 자 시간의 한가 잔량부터 시작해서 2100만 주죠. 근데 시간의 한가 잔량을 보게 되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부분 그래도 700만 주면 어마어마한 수량이죠. 근데 실제로 이 매매 동량을 슬쩍 보게 되면 거래는 60만 주밖에 되지 않았고 연기금은 팔았다는 거죠. 이 틈을 이용해서 그러면 우리는 외국인이 6만 주 정도를 한가에 받아냈다. 그죠? 이 부분을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에 좀 주목을 하면서 우리 하나하나 풀어봅시다. 자 여러분들 토이름에도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주시타자 안교수 화이팅이라는 뜻으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게 되면 제가 사실 이 종목은 뭐 여러 번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렸어요. 바이오 종목 거래해보셨습니까? 분명히 재료가 나오기 위해서는 호재성 이슈가 나오더라도 한번 때려맞을 거다. 이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뭐 지나간 사실은 어떻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풀어내야 될 문제가 존재하니까. 자 오늘 나왔던 특징적인 거 한번 볼게요.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 기사에 대한 부분을 무시하시면 안 되는 거 여러 가지 있어요. 자 HLB 그룹 사업 유동성 문제없다. 그죠? 유럽 BLA도 신청 추진한다. 자 이제 오늘자 나온 건데 이걸 보면서 우리 알 수 있는 사실은 아하 HLB는 현금 보유 재산이 꽤나 있어요. 있어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사실은 뭐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HLB 생명과학을 통해서 위상증자 진행한 걸 반드시 이뤄내야 된다는 거죠. 왜? 현금이 있지만 앞으로 임상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플러스 알파적인 현금이 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타겟을 잡읍시다. 오늘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이 부분 이미 받아들이는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 걱정해봐야 의미 없어요. 자 보게 되면 자 여기 보게 되면 유럽 의약품청 뭐 FDA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예 식약청과 비슷한데 BLA 품목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그리고 전 계열사들의 사업 및 유도성에 문제가 없다. 전환사체도 600억의 전환사체를 맞아요. 미리 찍어낸 이유도 분명히 이걸 진양고 회장은 감안을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에요. 자 해결 방법은 분명히 일러 드릴 거예요. 자 보게 되면 자회사 엘레바 좋아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건 항서제약이에요. 항서제약은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 기업이죠. 중국 기업 자 중국 기업인데 지금 문제가 되는 사실 중에 하나가 뭡니까? 리보세라믹 간암치료제에 대한 부분이죠. 근데 중요한 건 병용요법을 사용했는데 항서제약의 캄켈리주마 이거예요. 이게 일부 미비점으로 인해서 병용요법으로 승인을 보류한다. 라는 거죠. 이 뜻은 뭐냐면 잘 보세요. 자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CMC 항서제약이 대응하는 문제고 우리는 관련 없다. 좋아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미중 무역 갈등이라는 거예요.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정말 안 좋죠. 그러다 보니 결국은 리보세라믹은 어디서 생산하는 겁니까? 실제로 중국 그러면 중국을 싫어하죠. 중국 잘 되는 거 누가 좋아해요? 자 반려된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이거라는 거죠. 중국 노 그쵸? 리보세라믹 하나만 신청해 자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나리오를 볼 때 결국은 안 되는 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도 그 부분이에요. 자 여기 뭐 주주 여러분께 드리는 글 앞으로 FDA 지적사항 분석 뒤에 보완 제출 일정 예측합니다. 결국은 6개월 안내할 수 있어요. 6개월 자 그러면 신약 승인 지연이 끝이 아닌 오히려 더 선명하게 검증 자 이거는 약간의 핑계성이 있는 부분이지만 우린 현실적으로 주주 여러분들 인생의 선배님들 풀어가야죠. 풀어가야죠. 자 어떻게 풀어가야 되냐면 자 한번 싹 봅시다. 이 부분을 볼 때 우리가 일봉으로 봅시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지표가 몇 가지가 있을까요? 첫 번째 신용장구 한번 봅시다. 이 2천만주의 물량에서 이 부분은 존재하지 않을까? 자 신용장구는 괜찮네요. 그쵸? 빚을 내서 투자한 사람은 없다. 두 번째 뭘 봐야 되죠? 대차거래. 이게 뭐죠? 그들이 돈을 빌려서 투자한 게 아닌 공매돌 치는 애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결국은 보세요. 빨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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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냐면 미리 이들은 뭘 하고 있다? 빠진다에 베팅하고 있다는 거예요. 빠진다. 했잖아. 근데 잘 봐요. 이 부분에서도 늘어났고 결국은 주가의 흐름은 여기서는 거의 박스권일 거예요. 정확히 4월 17일부터 그러면 우린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어차피 모든 종목도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재료보다 수급이에요. 수급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리고 진양고 내장도 이미 알고 있었다. 왜? 자 어려운 말 아니에요. 자 이미 빠진다에 베팅해서 이미 준비하는 그들 그쵸? 바이오 종목을 거래했던 경험이 많았던 투자자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사실은 진양고는 어떻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냐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HLB 생명과학의 전자공시를 들어가 보게 되면 우리는 분명 힌트를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봐요. HLB 생명과학 자 아마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는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이유는 저도 운용사에서 20년 동안 일했고요. 1,000억 정도 운영했습니다. 아마 저 아시는 분들 꽤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부분 보게 되면 유상증자를 결정했어요. 그쵸? 1차 발행가액을 결정합니다. 라고 나와 있죠. 근데 유상증자는 결국은 뭐냐면 두 번에 나눠서 가격을 정하는 거예요. 자 1차 발행 산술가액 11,000원으로 제시합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쵸? 5월 7일 기준으로 자 이걸 보면서 2차 발행가액은 6월로 넘어가죠. 그리고 최종적인 부분을 따졌을 때 이들은 맞아요. 언제 언제 이 부분을 정확히 팩트로 정하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자 증자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진양고내장이 어떻게 갈지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이 부분을 보시죠. 자 유상증자 이 부분이네요. 이 부분 이 부분을 보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예요? 잘 보세요. 자 5월 10일에 신주배정 기일을 정했는데 납입일은 6월 24일이다. 이해되셨어요? 6개월 이내에 보완신청을 할 거다. 그쵸? 자 잘 보세요. 6월 11일 날 가격을 확정한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나리오는 하나를 봐야 돼요. 뭘 봐야 될까? 중장기적인 부분은 넘깁시다. 어떻게 봐야 된다? 6월 11일이라는 가격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 가격에 정해진 부분이 HLB 생명과학이 1500억의 유상증자를 단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미 안 될 확률을 감안했다는 거야. 미중 무역 갈등의 해소가 안 될 거라는 가만하에 그러면 유상증자가 박살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누가 청약해요? 안 하죠? 그러면 우린 뭘 봐야 된다? 31일부터 4일까지 있을 아스코 아마케를 달리는 분명히 이슈를 낼 거다. 근데 이 이슈 하나 여러분들보다 빠른 정보를 받는 사람이 누가 있을 겁니까? 외국인 그렇죠? 기관 투자자보다 더 빠르죠. 이들이 분명히 대차 거래에 대한 상환을 할 거라고요. 자 쇼커버라고 합니다. 이 쇼커버를 우리는 분명히 이용해야 되고요. 단발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 4일까지 있을 때에 대한 부분에 한 번에 큰 반등 그때 한 번 두 번을 노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6월 11일까지의 HLB 생명과학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작용할 거예요. 증자는요. 과거에 여러분들 증자를 실패할 것 같이 주식이 빠졌던 적이 몇 번이 있었어요. 이때 이때 어떻죠? SX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유상자를 단행했는데 부러져요. 실제로 부러집니다. 결국은 뭔지 아세요? 이때 유상증자 단행하는 가격 밑으로 떨어졌지만 이때 끌어올리면서 유상증자를 성공시켜요.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두 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기가 낮아지죠? 여기가 높아지죠? 산술 오케이? 그러면 지금 만일에 한 번 더 급락이 나온다고 한다면 6월 10일 이전에는 분명히 HLB 생명과학에 대한 부분을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도요. 박셀바이오 기억하십니까? 임상 안 좋다 해서 했지만 유상증자 성공시켰어요. 이때도 밑에서 있었지만 증자 성공시키기 위해서 미국 FDR부터 슬쩍 이야기 끄집어내면서도 이 임상은 통과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보는 전략을 간다고 하면 터무니없는 거예요. 단발성으로는. 왜? 기간이 한참 걸려야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하나하나의 과정에 찾아낼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방향성을 예측해야겠죠. 자 시나리오 하나 뭐라고 했습니까? 공약해야 된다. 일단 단기적인 31일부터 4일까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두 번째 언제죠? 6월 10일 항상 힌트를 얻는 걸 모두 찾아내야 돼요. 왜? HLB가 결국은 뭐죠? 전환사체 600억을 찍어냈던 이유 HLB 생명과학 1500억의 유상증자를 단행했던 이유 결국은 이게 길어질 거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거 끊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거 또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 HLB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제 거꾸로 이들은 전환사체를 발행해 놓은 게 있다고요. 잘 보세요. 여기죠. 38회차의 CB 컴포터블 본드 근데 여기서 받아간 애들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잘 보세요. 그냥 받아간 애들이 존재하지 않아. 자 결국은 내년 적어도 2027년 3월 8일이 만기일이니까 이들은 분명 언제까지를 달린다? 2000 예 내년까지는 봐야 돼요. 3월 8일까지 기간이 많이 남았네. 그러면 자 1%의 금리를 주겠다? 이거 누가 이 고금리 시대에 이걸 1%를 받을 뭐고 들어오겠어요. 잘 보세요. 힌트는 여러 가지 나와요. 7만 9천 6백 70원이죠. 이게 전환사체 찍어낸 거예요. 근데 얼마까지 낮출 수 있냐 보게 되면 5만 5천 7,6,9에요. 이거 아마 나중에 또 여러분들 어허허 이러지 마시고 자 5만 5천 7,6,9에요. 김복덕이 누굽니까? 소룩스 1대14의 무상증자를 단행했던 예 완전 작전 뭐죠? 그리고 JJS 누구죠? 누구죠? 예 과거에 쌍용차를 인수하겠다 말겠다 해서 엄청나게 달려들었던 두 명 그리고 한 명 더 있어요. 소지섭이 관련 이 계열사 다 샀어요. 100억 10억이죠. 자 우리 이거 어떻게 해서 해야 될까? 이들은 내년에 원금과 이자를 1% 돌려받을 수 있으나 결국은 1년짜리를 향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알 수 있는 사실은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도 있어. 자 결론은 하나 두 번째는 뭐예요? 네? 5만 5천? 얼마? 자 5만 5천 원하십시다. 자 그러면 대략적인 가정을 따졌을 때 러프하게 자 이 구간 내에 근접한 부분이 나온다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는 진입할 수 있다.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완전 마지노선은 여길 잡고 그리고 분명히 한 번에 하락 이후에 하락 이후에 호재성 이슈를 중간에 띄우면서 주가에 이렇게 반등을 줄 거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월요일일지 화요일일지 에 대한 부분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때 순간적으로 여러분들 들어가실 수 있겠어요? 순간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날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월요일 7시 30분 오전에 발표되는 이 부분입니다. 얘네들은 이미 빠진다에 배팅했었던 이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받아갔던 수량을 실제로 공매도로 한 번 더 행사를 하는지 이걸 파란불로 돌려내는지 이 부분을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만 알게 되면 여러분 다 성공할 수 있어요. 지금 손실 보는 분들도 최소한 현금 좀 보유하세요. 아니면 종목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종목명을 저한테 보내주시겠어요? 풀려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가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라이브를 진행했던 건데 자 이 부분인데요. 이게 크게 이렇게 하락 준 날이 있었죠. 그렇죠? 이때도 대차거래는 확 증가되어 있었거든요. 이거 한 번 보여드릴게요. 영상 자 봅시다. 이때 여러분들 분명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도와드렸는데 자 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차층 거래량 감소하면서 위에서 조정을 받는 구간이죠. 이걸 우리가 과거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완만한 조정이라는 표현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부분을 한 번 겪고 오버슈팅이 나올 거예요. 오버슈팅 구간에 위에서 때려맞으면서 이 모든 물량이 팍 소화될 때 보통 이런 공매도를 치는 애들은 이렇게 치거든요. 이거 빌려가서 이게 D 플러스 1 전 기준이니 이들 분명히 맞아요. 맞아요. 얘네들이 지금 바로 여기서부터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 결국은 뭐예요? 공매도 신호가 나오래요. 반드시 경계하시죠. 이때 딱 때려봤는데 잘 보세요. 여기서 팍 때려봤죠. 이거는 항상 그래요. 항상.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표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쓰는 증권사 프로그램이 아마도 상위 10개의 증권사 NH든 대우 이런 걸 쓰겠죠. 그 10개의 증권사에서 휴대폰부터 시작해서 모바일 환경 모두 볼 수 있는 화면 이거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장 중요한 건 지금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세요. 항상 중요한 건 바이오 종목을 거래할 때 기대감을 벗어날 때 기대감이 공개될 때 그게 현실로 받아들일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재료보다 중요한 건 수급의 의지라고 했어요. 수급은 이미 이렇게 매번 말씀드렸는데 꼭 그런 아닙니다. 아닙니다. 일단 이거 프로그램 보내드릴 테니까 결국은 월요일 오전 7시 30분에 공개되는 이걸 보면서 결국은 단발성 그날 풀리는지에 대한 부분도 힘있게 보압까지 끌어올릴 수 있어요. 무조건 어떤 이들은 여러분들보다 외국인들은 더 빨리 할 거라고요. 자 이거 풀어놓은 거 제가 이제 자료를 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010 4822 8706 입니다. 자 이쪽으로 H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자 이거 일단 설정해 놓으세요. 어설프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이 지금 불법적인 공매도를 겪고 있지 않는지 이거 한번 좀 참고하세요. 이유는 뭐냐면 모르겠어요. 지금 대차 물량을 분명히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받아갔던 물량이 있죠. 이게 실제로 공매도로 사용되면서 이게 불법적인 부분으로 사용될 수도 있어요. 요것도 한번 제가 알아봐서 여러분들께 내일 오전까지 보내드릴게요. 근데 이들 공매도를 쳤던 애들도 무조건 쇼커버는 해야 돼요. 쇼커버 뭐냐면 공매도를 쳤으면 싸게 사서 돌려주는 거거든요. 자 이거 반드시 여러분들 지금 보유된 다른 종목도 바이오 종목을 다른 종목들 들고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이거 모르고 또 때려 맞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들 그 시장의 흐름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오르는 이유와 빠지는 근거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인식하시라고 보내드릴게요. 제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H라고 해서 보내주게 되면 제가 보내드릴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나 혹시나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타점이 생겼을 때 있죠. 그렇죠? 자 생겼을 때 순간적으로 또 올라갈 때 쫓아가실 거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두 가지를 뭐라고 했어요? 자 뭘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셨어요? 자 댓글로 화이팅이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화이팅!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자 나 포기하지 않고 화이팅하겠다. 이걸 수익으로 만드는 과정 가능해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금을 보유한 부분이 얼른 정도 가지고 있고 평당가가 얼만지를 모르니 제가 뭐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자 분명히 반등 와요. 오는데 여기까지 다이렉트로 온다는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여기에서도 배팅을 해서 잘라다 먹기 몇 번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끝까지 봐야 될 건 이벤트는 6월 4일까지로 단기적으로 가고 그리고 나서 다시 6월 11일 그죠? HLB 생명과학의 유상자 시즌까지 한 3, 4번 정도의 기회를 줄 거라고요. 주가는 위로 가면서 배팅이 안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위아래 변동성을 키울 때도 우리는 수익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해 되셨나요? 그렇게 풀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지금 터무니없는 영상을 찍어대면서 미친놈들이 지금 영상 찍는 애들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인 대언이에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일단 좋습니다. 텔레그램방 링크 지도 보내드릴게요. 이 부분에서 미리부터 말씀드릴게요. HLB 분명히 제가 재료 노출되게 되면 수급의 의지가 중요하다. 승인이라고 나오더라도 그들이 때려버리면 어떻게 된다?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좋은 조건을 준다 해도 여러분이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 부분 제가 순간적으로 여기 초대해 드릴게요. 제가 이거 HLB를 괜히 과거부터 미래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펀드매저를 했었고요. 천억 정도 운영했었습니다. 지금 긴급적으로 이 종목에 대한 피해 사례라고 해야 되나요? 정말 손실을 많이 보신 분들이 많다고 해요. 전부 다 지금 어떻게든 괜히 제가 이거를 일단 보겠습니다. 저도 이거 보시게 되면 주식자라면 원이 없겠다라는 채널을 만들어서 시장의 한 명의 낙오자도 없는 그런 시장을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제가 라이브 영상을 여러분 통해서 이렇게 라이브 채널 운영 중에 있는데 일단 10월 30일부터 땡겨서 봐보세요. 제가 이때 다음 주에 적응했다라고 해서 말씀드렸고 쭉쭉 전부 다 일러드렸었어요. 진양고래장 상호변경했고 국제전공 라이프코드 인터내셔널 이노GDM HLB 전부 다 이때 일러드렸고요. 사실 자금조달 발표했을 때도 순간적으로 올려드렸었고 코스피 이전 상장할 때도 이때 올려드렸어요. 근데 이때 제가 12월달부터 여러분들께 공격적인 이야기를 해드렸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미리부터 말씀드리게요. 계속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금요일날도 제가 HLB때문에 물론 여러분들 HLB때문에 나머지 바이오주 가치조정 나오면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갭상승 하이닉스 이런게 이제 하락이지만 어제 극명하게 갈린 주가 흐름 이런 키 맞추기 정도 그죠? 자 그러면서 이때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시죠. 결국은 뭐냐면 지금 얘와 똑같이 흐름을 보였던 종목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알테오젯 잘 보세요. 결국은 뭐냐면 딴 말 아니라고요. 해법이니까 자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의 주가 그리고 상승 거의 1월달부터 움직일 겁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큰 판을 보는 전략 앞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입니다. 금리를 인상을 했던 제넘 파울이 미국의 제넘 파울 할아버지 하나 있어요. 국내 이제 한국은행의 총재처럼 금리를 들았다 이때 했던 거는 금리를 동결로 바꾸면서 재료가 있는 기업들은 급등합니다. 그게 바이오죠. 왜? 지금 부채가 많은 기업이니까 그죠? 바이오는 다 그래요. HLB도 마찬가지로 컴포터블 본드 CB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진 또 하죠? 근데 여기 금리 인하는 더 이상 없어 부러지죠? 결국 잘 보세요. 바이오 종목들은 올랐어요. 대려 근데 그 이전까지는 똑같은 흐름을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란 게 물려버리게 되면 손실나게 되면 못 팔아요.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신면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평당가 2, 3만짜리 있는 사람들이야 뭔 걱정이겠습니까? 많은 위에서 잡은 분들이나 또 레버리지스 쓰신 분들은 지금 엄청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거예요. 해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가 한 말은 제가 지킵니다. 다시 한 번 더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는요. 여러분들 규칙 따르세요. 어떤 종목이든 자 바이오 종목들은 올랐다. 대려 올랐다. 자 봐요. 유한 양해 그렇죠? 오스코텍 오히려 바이오 종목 올랐을 거예요. 생각나는 거 다 말해볼게요. 리게켄바이오 레고켄바이오 이거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될까? 이유는 바이오 쪽이 지금 환경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특수적인 부분이야. 이벤트는 항상 이제부터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이거 전부 다 알아야 돼요. 앞으로 자 우리 월화 중에 기회 한 번 봅시다. 현금 최대한 한 번 동원해 보시겠어요? 잘 모르겠으면 평당가 수량 적어서 보내주세요. 자 여러분들 손실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010-4822 8706 입니다. 이쪽으로 H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자 무조건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고요. 자 그리고 만일에 손실을 뭐 마이너스 지금 한 40% 됐다. 월요일 빠지겠죠? 근데 중요한 건 줄여갑시다. HLB 하나로 승부 내려고 하지 말고 줄여갑시다.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예 이유는 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쉬운 게임이냐면 잘 보세요. 자 이제부터는 그러자고요. 자 지금 시장의 화두가 되는 게 뭐가 있어요? AI죠. AI죠. 자 AI에서 아니 다른 말 아니에요. 현실적인 조화 인생의 선배님들 딱 집중하세요. 자 안 좋은 주주들 핏바라먹었던 대한전선도 유상증자 여러 번 오르죠. 자 봐요. 자 대원전선 좋은 종목 아니에요. 주가 올라요. 이 말씀 제가 기억해야 돼요. 종목에 빠져들지 말라는 뜻이에요. 10년 동안 알려놨던 LS 이게 고통점이 뭔지 알겠어요? AI 센터 전력 그 다음 전선 결국은 뭔지 아세요? 자 봐요. 전부 다 급증 나와요. 이건 뭐냐 우리 사이클 한 번만 타면 돼요. 결국은 뭐냐면 바이오도 HLB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기 나름이라고 제가 지금 전달해 드리는 이 핵심이 뭐 뭔 것 같으세요? 희망을 가잖아? 희망을 갈대 뭐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진짜 큰일 나요. 자 다시 한 번 더 기회 있어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산업의 사이클만 읽어도 HLB든 AI든 반도체든 2차전지든 뭐든 튀어나왔을 때 우리 순간적으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환경만 알면 된다 이거 그 산업군을 이해를 못해서 HLB 하나에 빠져든 거 아닙니까? 주주 여러분은 기분 나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현실적으로 풀어갈 수 있어요. 풀어가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된다? 열어세요. 마음을 좀 열어보세요. 마음을 여시면 해법은 보입니다. 닫지 마세요. 닫지 마세요. 계좌 안 드려보고 모르겠다 모르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양고 내장도 알고 있었고 그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는 말씀드렸다는 것도 그렇죠. 우린 봐야 될 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야 됩니다. 제가 다 도와드린다고 했어요. 이제 월요일을 한 번 참고해서 아침에도 제가 적어도 6월 13일 6월 11일까지는 라이브 방송 진행하면서 여러분 다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방 무조건 들어오세요. 무조건 아셨어요? 무조건 들어오세요. 불발 제일 빨리 오래 들었어요. 지금 보게 되면 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수익 보시는 분들 있어요. 자 보세요. 네 되셨어요? 이분 HLB 제약 빠졌다고 해서 충격일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다 때렸다고요. 결국 뭐냐면 산업군을 아니까 그런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영원한 업종은 없어요. 다시 한 번 더 에코프로도 영원할 것 같았지만 영원하지 못하죠. 왜? 리튬가격 최고가 찍을 때 리튬가 급락했죠? 어떻게 돌리는 거예요? 항상 위기를 갖고 위기는 기회 기회는 또 위기일 수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손 놓고 있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제 이름 석자를 걸고 여러분들 분명히 전부 다 수익권까지 갈 수 있게끔 도와드릴게요. 자 미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죠? 자 힘내시고 010 4822 8706 일단 자료들 다 보내드릴 거고 반드시 라이브 들어오세요. 리딩방 아니에요. 010 4822 8706 입니다. H라고 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보냈으면 댓글로 보냈다라고 해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쥬타차 안교수 여러분들 일단은 힘내시고요. 방법은 어디서 나온다? 여러분들 힘든 과정들 인생 해선 다 겪어오셨죠? 결국 뭐예요? 피해가 써서 됐었나요? 정면승보 해야 됩니다. 시장과 그리고 공매도 치는 애들 공매도 상환할 애들 이들과 정면승보 해야 돼요. 현실적인 이야기이지만 따끔하게 여러분들 풀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연락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파이팅입니다.